한 달 만에 이렇게 거래량이 꺾이고 매물도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를 항상 보면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원래 떨어졌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안 떨어진 거거든요. 4년에서 6년 정도 사이클을 가야 되는데 이건 1년도 안 돼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거래가 없고 또 하락 기조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결국 강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매물도 8만 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에 근접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거래량이 꺾이고 매물도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진짜 그렇게 됐어야죠. 우리가 과거에 반가 비하로 하락했을 때 몇 가지를 보면 91년도에 옥외 신도시를 1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분당, 산본, 평창, 율산, 중동 이렇게 옥외 신도시 그런데 그게 하락 기간이 4년 갔어요. 그다음에 또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외환위기가 있어서 IMF가 왔었죠. 그때 많은 실업자들이 양상되고 그때도 부동산값이 거의 반값 이하로 또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거는 한 6년 갔어요. 6년. 엄청 오래 갔죠. 그다음에 2008년에 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부동산값이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것도 한 5년 갔어요. 하락 기간이 5년.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고금리 상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고금리 상태 때문에 또 지가 하락이 있었죠. 그때도 한 3, 40% 하락했죠. 그래서 더 떨어지려는 시점. 그러니까 그거는 여태까지 하락 기간을 보면 4년에서 6년 정도 됐거든요. 하락 기간이. 그런데 이건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돼서. 3, 40% 떨어지는 듯 하더니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1년도 채 안 가서. 그래서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보통 그런 하락이 되면 3, 40%가 아니라 반값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한 4년에서 6년 정도 사이클을 가야 되는데 이건 1년도 안 돼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부의 개입이에요.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빚으로 부동산을 사게 만들었죠. 보금자리론 아시잖아요.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해가지고 장기절의로 아주 싸게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빚으로 집을 사라 하는 이러한 정책. 정부의 정책 개입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하락을 막기 위해서 또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개입했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다가 다시 과거 수준으로 거의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작년에 88대책도 나왔잖아요. 88대책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부는 부동산값도 살리려고 떨어지기만 하면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둔화되고 또 부동산값도 좀 하락할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은 상승하지가 않았어요. 전국을 평균 내보면 서울의 일부 지역만 오른 거죠. 서울도 일부 지역은 아예 안 올랐어요. 아예 그냥 오르지도 않았어요. 떨어진 상태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건 일부 지역만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다. 또 부동산값이 하락한다. 이런 기사도 좀 나는 걸 봤어요.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정부가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방지한 것뿐이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과거를 항상 보면 정답이 나와요. 과거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하락할 때 4년에서 6년 정도의 하락 기간을 가졌다. 이러한 기간을 가져야 시장이 다져지고 다져지고 건전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거래가 없고 또 하락 기조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제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약간 2025년부터는 정말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오기 전에 약간 숨고르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공통된 근거를 보니까 공급 물량이 없다. 서울에. 약간 그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수요도 그렇게 없어요. 강남에 일부 고가 아파트들이 생기잖아요. 신고가가 형성되고 특수한 계층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현금으로 사잖아요. 대출을 안 받고. 특수한 계층이 사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원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영거를 해서 과다한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온갖 돈을 끌어서 산다든가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그걸 살 정도 되면 40억, 50억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고가가. 이런 걸 살 정도 되면 그 정도 돈이 나중에 반값이 아니라 없어져도 약간의 타격이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사가지고 반값이 됐다든가 더 떨어진다든가 했을 때 타격을 받을 분들은 사면 안 돼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많이 사는 특수한 계층이 많이 사는 이런 현금사. 그리고 부동산이 순고록이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떨어져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안 떨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봐요. 최소한 26년까지 이상까지 떨어져줘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시장이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를 요인이 없어요. 자꾸 공급 부족 공급 부족 하는데 수요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월급 받아서 월급 20년치, 25년치 모아봐야 강남에 비싼 아파트 한 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문에 나는 거 보면 공급 부족하다 또 집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꾸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여론 이런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지금 보세요. 상가나 빌라, 오피스텔 심지어 아파트까지 연가나 아파트까지 경매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작년에 10만 건 넘었고 12만 건에 육박하고 있어요. 과거 금융위기 때 경매가 12만 건이었어요. 거의 12만 건에 지금 육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순고록이다 내년에 다시 오른다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 사실 최근에 올랐던 거에 그게 약간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강남이라든지 일부 몇몇 그런 고가의 아파트만 찐 부자들이 현금으로 사다 보니까 지방은 오르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미분양 상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직도 지방은 살 사람이 없어요. 수요가 없어 아예. 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일부 아파트를 가지고 지금 오른다 오른다 언론에서 자꾸 떠드는 거는 이건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강남 불패를 외치는 분도 많은데 지난달 서초구 상승거래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강남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뭔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 같은데 강남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강남이라든가 일부 중심지 살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데는 제일 많이 올라요. 원래 제일 많이 올라요. 외국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데는 제일 많이 올라요. 떨어질 때도 제일 늦게 떨어져요. 제일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만일에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부동산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강남도 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4번에 걸쳐서 크게 반값 이하로 떨어진 사례를 제가 들었잖아요. 강남이라고 강남도 마찬가지로 그때 반값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 경제 위기 때마다 그런데 강남이라고 안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강남은 버티다 버티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늦게 떨어진다. 오를 때는 제일 먼저 올라요. 선도적인 역할을 해요. 오를 때는 떨어질 때는 제일 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결국 강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대출을 받기가 지금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꾸 빚으로 집을 사라는 그런 저도 기사도 가끔 봤어요. 집을 지금 장만할 때다. 지금 순고로이 할 때 장만할 때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라는 게 눈가리고 아웅하기 시기예요. 그동안에 대출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보금자리론 신정은 수십조 풀었잖아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놓고 지금 대출을 다시 규제한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0.2요. 내리기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장관을 만났잖아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안 내리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부탁한 게 뭐냐 하면 가계대출을 관리해달라. 가계대출을 관리해달라. 그러면 이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관리 안 해가지고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더 큰 거품이 터지면 더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저는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가 DSR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임시방편적으로 또 언젠간 또 부동산값이 하량기비가 보면 또 풀어가지고 또 빚을 내서 사라. 이렇게 올리려는 역할을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건설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면 경제는 경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살려야지만 경제 전마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정부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떨어졌을 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4년에서 6년 동안 떨어져게 놔둬야 건전한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걸 깊이 개입하면 안 돼요. 떨어질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너무 깊이 개입을 했다. 이번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